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정보, 어디에 담겨 있어요? 객체에 담겨 있죠? 그 객체를 전세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한이라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만든 버킷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킷 안에 디렉토리 안에 이 중요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딱 클릭했을 때 나오는 오른쪽 화면에 보면 링크라고 돼 있죠? 저 링크를 주소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근해 봤더니 access denied가 뜹니다 즉 접근이 거부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 파일이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?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한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이 파일의 권한 부분 이것을 클릭하면 저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 화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파일점 txt가 선택이 된 상태고 그 파일에 대한 권한 탭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제일 위쪽에 보면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를 의미하여 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객체 읽기도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체를 볼 수 있고요 그 객체에 대한 ACL access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무시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public access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누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객체 읽기가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이것을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다시 파일로 들어가 볼까요? 중요한 디렉토리로 가서 파일에 이 경로를 다시 카피해서 그리고 붙여넣기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서야 파일이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려면 그 파일의 권한을 공개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공개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기서 이 권한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 이거 눌러서 그리고 귀찮잖아요 또 하나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public으로 설정이라는 저 항목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 파일은 또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객체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법과 또 다른 사람에게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권한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해요 하지만 초심자한테는 딱 이 정도가 권전한 수준의 복잡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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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